제주의 풍광 제주의 풍광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. 광활한 제주의 풍광들이 너무나 멋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꼭 내가 작업을 해야겠다. 자연 그리고 사람, 예술 그 속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.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녔던 한라산, 오름, 바다 모든 제주의 자연들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작품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. 제가 사랑하게 그린 작품을 한 번에 뵐게요. 우리의 젊은 시 gradual 자세히 조절하여 하겠습니다. 이것은 그리운 낙으로서 잘 모여 있습니다. because 그리운 휴대전화는 제가 포인트는 마저 뱁 guv지를 못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주변에 우리의 젊은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리운 휴대전화는 우리의 스포측 연약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